에드 야 3판 2선인가? 예 아 야 그러면 괜찮아 야 우리 이겼다 아 한번 했으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항마력이 생겼거든? 이거 잡았다 이제 오 오케이 형님 잠시만요 들어가 계세요 제4회멤버 영입 좀 하고 올게요 이거 무조건 잡았다 이거는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컨셉 뭡니까 그럼? 아니 근데 웃긴 게 말해줄까? 이게 있잖아 이게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고 보통 시너지가 생긴다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5가 돼야 되잖아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2가 된다니까? 이거 진짜 팩트다 농담 아니고 4명이 뭉쳤는데 2명의 전투력이 나와 마치 손오공이 미스터 사탄이랑 잘못 표정료가 돼가지고 전투력 진짜 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니까? 농담 아니고? 아니 그니까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아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씨 근데 아니 미니형이랑 정석이형 다 게임충인데? 아 100개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이도 게임중이야 와 진짜 방금 뭐가 문제였냐 혹시 드라군 아 방금 드라군 약간 아씨 아 2번판 그냥 갈까? 아 2번판 그냥 갈까? 오케이 3판 2선이니까 2번판 그대 가자 오케이 2번판 그냥 가 오케이 렛츠고 내가 베이스 함 가볼게 내가 베이스 함 해볼게 예? 내가 베이스 함 해볼게 농담 아니고 나 어저께 영호 이길 뻔했다니까? 진짜 진담으로 아니 형님 형님이 생사하신다고요? 어? 나 장난아니야 농담 아니고 진짜로 옹준아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믿어볼게요 형님 한번 믿어봐 야 왜 서킷이야 근데? 왜 내가 서킷 잡았어? 내가 서킷 잡았는데? 야 서킷은 근데 존나 빡센 괜찮아 아니 이거 누가 운영이에요 야! 내가 방금 어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번판은? 야 승현아 네 니가 운영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나 투혼할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네 어 니가 일단 잡아야겠다 제가 운영해요? 서킷은 어 서킷은 왜냐면 용호가 이 맵의 어떤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는 애거든? 아 잠시만 아니 물어보자 용호야 프로브로 싸웠어야지 당연히 근데 프로브로 근데 근데 부비눈스 말고는 그 타이밍이 없어 안그러면 앞마당 내줘야돼 그냥 아니 근데 드라곤은 봉준아 사드라곤 타이밍 때 방금 투탱 FG 막 8마린 투탱크 이렇게 오면은 물루스 밖에 없어 왜냐면 사드라곤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드라곤 있었지 오드라곤 있었으면 탱크를 한마디 땄을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진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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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인정 어 아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니니까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끝까지 들어봐 아니까 내 말은 예? 아니 그니까 아니 그니까 내 말은 들어봐 아니 요거가 드라곤야하는데 형이 왜 계속 형을 말을 들으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드라곤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드라곤이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풀오브가 앞에서 방탄막을 해줬어야 된다니까 내 말이 아니 야 아니 토탱크가 화력이 좋은데 당연히 무빙 땡겨가지고 풀오브 앞에 막지 않으면 탱크가 드라곤이 못죽이지 형님 탱크한테 계속 아 뭐하세요 형님 아니 그니까 풀오브가 야 몸빵을 대조하지 컨트롤을 할거 아녀 아니 탱크 안맞게 컨트롤을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무슨 말하는거에요 야 아니 그러면은 야 앞마당까지 그러면 이미 코끈형까지 다 코앞에 왔는데 어떻게 내가 안맞을수가있냐 싸워야되는데 그러면 야 야 솔직히 말해서 드라곤이 만약에 한 5드라곤이 좀 빨리 추가됐으면 내가 이런말 안할게 근데 4드라곤에서 존나 딜레가 됐어 아 그러면 5드라곤 늦게 추가된 오메킴 잘못이라구요? 갑자기 아니 형님 드라곤이 1초간 쉬고 계속 못하는데요? 야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안돼 어 인정 오케이 오케이 야 아직 정기 끝난거 아니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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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난게 아니야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해야돼 끝나고 해야돼 그거 끝나고 해야돼 오케이 형님 근데 좀 약간 형님 쪽으로 불리해지니깐 은근슬쩍 이렇게 말 돌리는건 아니죠? 아니고 영원은 70억분의 1이야 우리가 쉽게 해주시는 상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집중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진지하게 가자 농담하려고 오하마183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잉 형 근데 정차를 왜 안가? 누가 이거 그거야 SK빌드야 SK빌드 아 오케이 오케이 SK빌드 어 이즈밀렉 아 승현아 이번에는 네 생각을 한번 마음껏 펼쳐봐 알겠습니다 제 특대로 움직여만 주세요 오케이 형님 드라본 서치만 딱 잘 끊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프로모서치 내가 갈게 프로모서치 열두시 들었다가 갈게 형님 저는 밑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다 승현아 니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맞춰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열두시 쪽에 어 SCB 숨어있는지 안 숨어있는지 확인 확인 요망 없어 없어 열두시 쪽에 없고 일단 약간 일단 부유하게 간다 마인드에요 일단 마인드에서는 오케이 일단 하나시는 없는거 같애 열한시 쪽으로 간다 열한시 쪽에 오케이 나도 일곱시 갈게 오케이 바로 보자 말자 바로 브리핑 해주세요 브리핑 오케이 보고해주세요 바로 뭐 보인다 그럼 바로 선전보고 후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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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 오케이 투마리 더블 투마리 더블 투마리 더블 오케이 투마리 더블 인정 투마리 더블 자아 이제 승현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말해줄때다 그지 그렇지 SCV도 들어갔어 SCV도 들어갔어 그냥 서치하는 SCV 오케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용호 탱크로 나온다 어 용호 탱크로 나온다 이거 진짜 이거 4드랍에 한번 잘하면은 야 봉준아 컨트롤 싸움 할 수 있는데 왜 4드랍을 안치키고 3드랍만 찍혔지 이거 용호 있잖아 용호 있잖아 용호 있잖아 원팩 더블 이후에 이거 투텡 FD로 다시 나와 얘 용호 진짜야 진짜 나온다니까 아니 이거 왜 3드랍만 찍히는거야 지금 지금 다크드랍 준비중이야 다크드랍 아아 오케오케오케 오오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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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봉준아 예? 봉준아 니가 드라곤 권트로 쯤 해 아니 왜요 뭐야 나 튕겼다 아아아아 튕겼어 야하아 아아 나 튕겨버렸다 아 존대다 아니 형이 ㅅㅂ 이거 빌드 다 타고 우리한테 으하하하핳 어 안튕겼어 안튕겼어 형 안튕겼어 아 아 있잖아 긍그림은 다 만들어놨어 내가 긍그림은 아아 뭔소리 형 튕겼어? 야 다행히 게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오케이 어 야 됐다 아니 튕겼어 안튕겼어 아 나 튕겼어 튕겼어 아아 졸대다 어어 오 bah 형 내가 컨트롤 한걸 Hem아이가 운용 야 승현아 아니 다잡은게 어어 왜왜왜왜 아냐아냐 야 봉준아 니가 드라운 잡아 오케이 내가 잡고있어 아니 형 10cd 좀 해봐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프로브 한마디만 저어주세요 오케이 봉준아 형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야 할게 진지하게 말할게 진지하게 이거 잃을 수 있다 진지하게 말할게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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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다크 드라운인데 2 드라운 찍었네 더 찍었네 일부러 일부러 찍었어 왜냐면 영어 올수도 있어 영어 올수도 있어 봉준아 오케이 영어 올수도 있다 충분히 인정 안정적으로 하는게 제일 좋아 지금 현재 우리가 불이할게 전혀 없거든 오케이 다크 드라운 나오면 바로 말해주세요 오케이 바로 말해줄게 방금 본진의 스킬 한방 날라왔다 봉준아 인정 인정 어 나쁘지 않아 다크 컨트롤 제거할게요 오케이 아 그러면 본진의 날라왔으면 위에꺼 봤나 아카이브 어 템플루 아카이브 못봤을수도 있어 지금 현재 오케이 바로 태워가 예 예 한마리 옵저버 뽑으세요 옵저버 벌쳐있어요 벌쳐있다니까 뭐야 어 이런거 바로바로 좀 붙여주세요 형님 알아라 아 우유라 예 운영에는 안 돼 뭐라고? 형이 운영은 형이 할테니까 어 내가 이거 집중해서 할게 오케이 오케이 제발 네 네 네 네 방어 다 되어있다 방어 다 되어있다 방어 다 되어있다 공준아 어 공준아 공준아 무리 안해도 돼 무리 안해도 돼 저 병력 먹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내가 트리플 찍어놨잖아 저 병력 먹기만 하면 돼 예 업체벌어 시야만 좀 어 보내줄게 동네쪽에 공준아 그거 안써도 된다 그거 그냥 한타 싸움할 때 써도 돼 예 예 셔틀에다가 두질로 태워서 한타 싸울드 쓰면 돼 그거 예 어 저거 주세요 오케이 용어 이거 나올거야 아마 나와요 형님 어 셔틀에 태워가 이거 이거 셔틀에 태워가 이거 이거 셔틀에 태워가 셔틀에 태워가 맞기만 하면 돼 맞기만 침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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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만 해 침차하게 트리플이 있어 트리플이 있으니까 침차하게 맞기만 해 침차하게 걸그 paljon 침차하게laus 침차게 맞기만 하면 된다 after an 지로 나와 나한테 클에 cou 클라 Barnes 뭐야 셔터 터졌어? 사실은 터졌어? 아니 이거는 말이 안되는게 다크 드라마 하면 안됐어 막아라 막아라 뭘? 아니 뭘 막아요 졌는데 계속 아니 이거 중간에 나 튕겼으니까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 솔직히 중간에 나 튕겼잖아 그거 인정 그거 인정 저기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빨리 빨리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홀리빡이 말해 아 왜그래 아 진짜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아니 왜 내가 하자있냐 뭔소리야 여기 하자있냐 아니 아니 나보고 말하라고 한거 아니야? 아 진짜 아 여기 제대로 말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니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진짜로 미안해 아니 몰랐어 진짜로 미안해 홀리빡이 말해 아 아 나 치시겠네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맥더 투원으로 오 자연스럽게 솔직히 방금 승현이 때문에 준거야 솔직히 말할게 승현이가 방금 잡았으면 우리가 이겼어 뭐라구요? 아니 승현이가 방금 잡았으면 우리가 이겼다니까 승현아 진짜로 아니 다 이긴게 만들어 놓고 나갔잖아 형님 그러니까 니가 운영했으면 우리가 이겼어 그게 너무 아쉽다는거지 승현이 방금 되게 잘했단 말이야 운영 자체를 아 깔끔하게 했었는데 어 솔직히 잘했어 아이고 승현이가 튕겨서 미안하다 용호야 아이고 참내 아 참 왜 안뜨지 방에 어 승현아 여기 지금 들어와있어 어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니 잠깐만 방이 안뜨냐 왜 잠깐만 아이고 참내 봉고 이렇게 됐다 어 용호한테 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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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좋았다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승현아 지금 스무스하게 가는 분이기 때문에 딱 괜찮거든 지금 현재 오케이 오케이 승현아 컴퓨터 그래픽카드 몇이야 아니 형님 지금 잠깐만요 껐다 놔두고 있어요 아니 아 씨 아니 컴퓨터 하나 사야 좀 아니 형 형은 근데 운영 잡으면 안될 것 같아 어? 어? 형은 운영 잡으면 안될 것 같아 내? 나한테 말한거니? 봉준아? 형은 운영 잡으면 안되고 아니 아니 봉준아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할라 그랬거든 방금 있잖아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지 니가 다크트럭 가가지고 죽이지말고 그거 그냥 돌아와서 셔틀 어? 질럭을 꼬만히게 자 자 자 자 영호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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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다크트럭 방금 아니 근데 방금 있잖아 용호 아 봉준아 방금 조금만 셔틀들러스랑 다크로 시간 끌고 봐봐 이거 김수현 때문이라니까 어? 뭐가 뭐가 또 뭐가 봐봐 형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 뭐 뭐 같애요 그렇다니깐 형님 야 잠만요 아니 교수님 교수님 방금 전까지 운영 좋았다면서요 아 근데 영호가 아니라잖아 아니 형님이 교수님이잖아요 가 가 가 아 진거 아니야 진거 아니야 괜찮아 진거 아니야 진거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거 이거 프로브 누가 나가 맥퀴비형이 나나 맥퀴비형이 나나 프로브 오케이 내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바로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와도 돼 딱 딱 딱 어? 아 오케이 좋았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자 아 잠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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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 초급 믿어보실래요? 어 뭔데 어 오케이 인정 뭐 바랏더블 할거 같은데 센터게이트로 조지고 시작하자 아 야 아씨 나 한번만 믿어 나 한번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인정 아 씨 와 이거 진짜 농담 안하고 모든 욕을 모든 욕을 들고 프로브가 중앙으로 가는거다 이거 와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승현이가 그냥 하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계산된 플레이 얘기 때문에 믿을만한 거야 오 왜왜왜왜왜왜왜왜 아니 왜냐 팩터블을 두번 했거든 어 그러기 때문에 용호가 사람이 이상 지겹게 팩터블을 계속 쓴 разрhammer 분들에게 몇천 몇개의 계속 보여줄 이유는 없단 말이지 아하 회 إلى 그렇자 아하 오케이 Hyper 오케오케오케오케 아니 여러분들 참고로 저 영호랑 ASL 8강에서 진검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영호십리 다 압니다 오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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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컨은 누가해 그러면 질러컨이 제일 중요한데 질러컨은 내가 볼 때 내가 해야 될 것 같애 오케 인정 내가 그러면 프로어컨한다 이제 프로어컨 5시부터 가 5시부터 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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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 난만 것부터 봐 5시 오케오케 인정 야 승현이 그런 센스 좋다 아니 근데 난 확신이 있어서 7시로 가는건데 아 아니다 됐다 오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오케 이거 진짜 집중많으면 우리가 2대1로 역전 쓴다 그치 역사를 쓰는거지 역사 함쓰자 아 봐봐 다섯시 없다니깐 오케오케 아 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오케 오케 형 질러컨이랑 프로어컨이랑 따로따로해요 질러컨이랑 프로어컨이랑 내가 프로어컨 할게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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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좋은데 이거 봐 11시쪽이 좀 약간 음흉하다 11시쪽이 음흉하다 11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오케 11시가 좀 약간 음흉하거든 11시 한번 가볼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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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작 들어가 형 컨트롤 오케이 컨트롤 할게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 컨트롤 오케이 컨트롤 할게 뭐야 저거 뭐야 컨트롤 컨트롤 괜찮아 질러 한 마리 오고있어 침착하게 흥분하지마 질러 두 마릴 때까지 도망 기다려 괜찮아 오케이 걱정하지마 침착하게 가자 오케이 오 좋아 딱 Lag comptodor 빼빼빼빼빼빼олн 팩토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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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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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upgrade 벌초 뽑았어 침착해 침착해 벌초 뽑았어 벌초 뽑았어 내 봤어 내 벌초 뽑는 거 봤어 어깨 드라군 반 lui상 나왔다 드라군 반 이상 나왔다 오케이 나 이거 안 죽는다 마인드 벅착하지마 벅착하지마 뺴 뺴 뺴 뺴 뺴 뺴! 벌쳐 뽑았어, 벌쳐 뽑았어 나 봤어. 내 벌쳐 뽑는거 봤어 오케이 나 이거 안 죽는다 마인드 벌쳐 뭐야! 벌쳐 괜찮아? 드래곤 거의 다 나왔다 드래곤 거의 다 나왔다 벌차 많이 아플거 같은데 드래곤 나왔다 드래곤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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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흥분하지마 할수있어 할수있어 흥분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질러도 움직임 좋다 오케이 SC바라 잡았어 잡았어 SC 본진 SC바라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다 몸질이 잘하고 있다 오케이 이거 설마 봉준아 그거 곤 들어가면서 벌차 생각해보면 막으면 된다 이거 벌차 막으면 막으면 돼 아이 그거 희승현이행 아 내가 할게 이거 벌차 도망갔어 벌차 도망갔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드래곤 볼까 야 언덕 쪽에 프로바마리 나 또 하지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아냐 아냐 드래곤 나오잖아 어 벌차 찾았어 벌차 찾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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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바 질러질러 어? 질러바 질러바라고? 질러바 질러 어 어 나온다 나온다 마린 나온다 마린 존나 많아 한 일곱개 여덟개 정도 되는거 같애 피가 다 많다 오오 많아 많아 형이 드라곤 컨트롤 형이 드라곤 컨트롤 드라곤 드라곤 뭐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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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형 드라곤 컨트롤 형 드라곤 내가 드라곤 컨트롤 할게 드라곤 네 개다 드라곤 네 개다 싸울만 해 싸울만 해 싸우 아직 안된다 싸움 됐다 싸울만 해 싸울만 해 들어가 들어가 사업 됐어? 사업됐어? 어 사업 딸다리 맞춰 사업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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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몸빵 아니 아니아니 들어가면 안돼 들어갈거라고? 질러몸빵 들어갔다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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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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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추가하드라고 내가 보낼게 오오오케이오케이 치솟으켰다 오 이거 졋타일이란다 이거 진짜 칠수가 없다 인정? 다크드랍 다크드랍 이제 토핸드! 이제 토핸드! 오케이 이 진짜! 바로 트리플 꽂아버리면 바로 필승 인정? 오케이! 이거 드라고 한 마리 놔둬 이거 내가 서치할게 어! 벌쳐 벌쳐온다! 형 이거 먹자! 이거 먹자! 형!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자 이거 낚시 낚시 낚시! 안 때리다가! 아! 때리자! 때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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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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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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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꼈어! 아니 존나! 이거 꼈어! 아니 이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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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준아! 괜찮아! 봉준아! 봉준아! 잊어야돼! 오케이! 유리하다고! 유리해! 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야! 이씨!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잊을게! 오케이! 잊을게! 오케이! 잊을게! 내가 1선에 있는 드라곤만 컨트롤할게! 추가적으로 나오는거! 봉준아 컨트롤해줘! 오케이! 알겠어요! 추가적으로 나오는거! 어! 어! 그럼 승현아! 계속 브리핑해줘! 니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걸어갈 것인지 해야지! 오케이! 그 드라곤 이르면 안되고! 일단 5점은 이제 지금 한마디 찍었거든요! 5점은 내가 컨트롤할게! 5점은 내가 컨트롤할게! 5점은 내가 컨트롤할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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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야 지금! 자! 12시쯤에 내가 드라곤 오는데 계속 확인할게! 호흡조절만! 호흡조절만 잘하면 내 응분 안하고! 오케이! 호흡조절할게! 심시티 해주는게 좀 낫지 않을까? 아니 지금! 지금! 드라곤 뽑으면서 해야돼! 지금 심시티 지금 하면 안되! 오케이! 알았어! 아! 형이! 알아서 해! 형! 하고싶은대로 해! 하고싶은대로 해! 맥힘이 하고싶은대로 해! 맥힘이 하고싶은대로 해! 내가 어쩌고 컨트롤할게! 스캔 날았다! 스캔 날았다! 이걸 벌쩍 돌린다는 소리다! 어! 스캔 한 마리가... 어! 12시! 12시 온다!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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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먹는다! 저거 트리플벅으로 오는거야! 저거 트리플벅으로 오는거야! 어! 앞마당에도 드라곤 두마리 있다! 앞마당에도 드라곤 두마리 있다! 앞마당에도 드라곤 두마리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드라곤 합쳐서 어떻게 해 좀! 이거 안돼 안돼!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지 말자! 아! 정면 한번 가보자! 정면! 정면 한번 보자! 오케이! 쇼핑지로 뽑아줄게요! 야! 그냥 이거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고 없는데! 정면! 정면 아무것도 없는데! 정면 이거 안들어간다고! 정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엄청만 대중해! 야! 근데 정면 쪽에 여기 엄청만 없지 싸대! 오케이! 내가 갈게! 갈게!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자! 밝혀줄게! 밝혀줄게! 아니 그냥 조금만 해! 탱크 있다!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냥 빼! 어! 안된다! 뺄게! 뺄게! 오케이! 아니 근데 괜찮아! 할만해!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야! 엄청만 한마리 줘면 안돼! 한마리 안 벌쳐! 한마리 안 벌쳐! 세시 세시 세시! 슬리플 죽었죠? 수비 지렸다! 나이스! 수비 지렸다! 아니 이거 할만해! 괜찮아! 진짜로! 어! 진짜 괜찮아! 어! 우리가 손만 말가게 하면 돼! 손만 말가게! 드라곤! 드라곤 컨트롤 재속해주고! 여기! 사땡이 먹을게! 그거 마인드거 좀 해주세요! 열두시! 열두시 옥저버 조심! 열두시 옥저버 조심! 열두시 옥저버 내가 볼게! 보지마! 그냥 보지마! 그냥 드라곤만 보세요! 형님! 네! 잠깐만! 너 저면 좀 올게! 버트 돌아간다! 버트 돌아간다! 다섯시! 다섯시 쭉 멀티 먹게! 저거 정리 좀 해줘! 정리 좀 해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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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머리! 돌아가고 있어! 자기 툴백인데 당연히 안 나오겠지! 드라곤이 나 고기로 가면! 앞마당 오면! 큰일나요! 오케이! 좀 나눠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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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아 후속차 네가 좀 봐줘! 뻘쳐 뒷방! 음 오케이! 오케이! 상대 지금 패크로 이제 들어와서 멀티게 먹으면 유리하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뻘쳐 들어온다! 아 뻘쳐! 뻘쳐! 플러포조기로 들어온다! 옥저보 조심하고! 천천히 천천히! 이제 4팩! 이제 4팩 늘어난다! 4팩! 오케이! 이거 컨트롤 내가 할게! 여기 컨트롤은! 오케이! 그 밑에 컨트롤 형이 해! 5팩! 아! 4팩 늘어났다! 4팩! 오케이! 스타버트 이제 늘어나고! 스타버트 이제! 진짜 괜찮아 벌처 다시 들어갔어 탱크 앞에 조금 전진해서 나온다 좀 빼주자 벌처가 활기치겠다는 얘기야 공준아 형 갈게 셔틀 자진으로 떨구면서 갈게 탱크 소모전 한번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런 판단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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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셔틀 들이댔거야 그리고 나 드라곤도 컨트롤 할거야 오케이 나 미니 위에 드라곤 위에 드라곤 형이 한다고 위에 드라곤 내가 할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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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좋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자 진로도만 좀 도마줘 지금 달려가고 있어 세 마리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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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한번 할 수 있다 진로는 있다 내가 위에 드라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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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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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진로 떨궈면서 한 번 더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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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들어가 탱크만 먹어 탱크만 먹어 탱크만 먹어 나이스 팀 자기 시작 빼 빼 우크를 하지마 아 야 토렘만 깨자 토렘만 깨자 아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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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내가 이거 첫번째 1선변경 내가 들고 있을게 오케이 내가 후속변경 내가 들고 있을게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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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초 좀 처리해줘 멀티벌게 오케이 진로 한 마리 붙여놨어 오케이 좋았어 내가 여기 2선 들어갈게 자 일단 2개 하고 말해줄게 팩토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팔 팩토리 늘어나고 있어 벌초 벌초 온다 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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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금해놨어 오케이 아비터 앞마당에 있고 오케이 천천히 하면 돼 아비터 내가 들고 다닐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뺄게 그러면 내 부대칭도 뺀다 심찰할게 심찰할게 여기 여기다 해놨어 마인밟지마 오케이 어 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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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인밟지 말고 저거 저거 한번 잡아보자 벌초 저 벌초 한번 잡아보자 상계놀이로 오케이 영어 지금 그거야 영어 그냥 아예 뻥뻥이 아예 뻥뻥이 인정 어? 어? 야 드라곤좀 야 드라곤좀만 뽑아줘 컨트롤 컨트롤 어 내 잘못봤지 오케이 오케이 내가 못본적 있어 못본적 있어 게이트 더지어 게이트 더지어 오케이 내가 방금 못봤어 내가 못본거야 오케이 셔틀에다가 4템 블럭까지 뽑는중 어 벌초 3개 벌초 3개 저거 저거 소몰이 소몰이 잡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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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딱 믿고 그냥 여기 있을게 못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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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몰았어 오케이 인정 셔틀 질로또 있어야 돼 셔틀 질로또 셔틀 4템 뽑는줄 셔틀 4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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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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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업테랑이라 좀 천천히 나가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이거 마나 어떻게 하지? 마나 리콜 할까 그냥 타이템으로 내가 지질게 밑에 밑에쪽에 밑에쪽에 간다 벌초 오케이 오케이 싸자 이거 싸먹자 싸먹자 싸먹자고? 어 근데 나 이제 200이라 돈 못 뽑는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럼 가 가 가 길이 형 가자 내가 이거 이렇게 컨트롤 할게 잠만 내가 지금부터 찍을게 오케이 가 하이템 블럭 잘 써 길이 붙여놨어 길이 붙여놨어 길이 붙여놨어 하이템 블럭 업그리에 있지 업그리 돼있어요 돼있어요 아 거기 스톱스톱 오르고 얼렸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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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냐 조금 더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나가 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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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이거 드라고 할게 오케이 병력몰이 해 7시 이후로 프로봇 지켜줘 오케이 갈게 벌초 뺐다 벌초 뺐어 봤어 봤지 흥분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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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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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여기 프로봇 지켜줘 프로봇 지켜줘 프로봇 지켜줘 프로봇 지켜줘 기호형 오케이 하지마 오케이 하지마 오케이 나도 나도 잡았어 나이스하아 좋아 이거 좋아 방심하면 안돼 좋아 하지마 셔틀 셔틀 누가 쓰는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케 셔틀 흥분하지마 셔틀 흥분하지마 셔틀 흥분하지마 셔틀 흥분하 셔틀 흥분하 셔틀 반응 다 끄어 다 끄어 입고 막았어 다 끄어 입고 막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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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노하 내가 가려줄게 나 드라그룹이 너무 작아 나 드라그룹이 너무 작아 나비타는ere 끌고다닌다 날 좋아 오케이 센터쌈 죽였어 센터쌈 죽였어 그것만 죽였을 때 아니야 내가 여기 죽였을게 내가 여기 죽였을게 오케이 내가 내가 오케이 나 빠진다 일단 오케이 태유리하다 지금 침착하게 침착하게 센터쌈 부대쪽 누가 할거야 형이 내가 여기 죽였을게 오케이 오케이 센터쌈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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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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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샤트를 쓸게 내가 샤트를 쓸게 기다려봐 싸워 싸워 하이템으로 시키죠 하이템으로 시키죠 하이템으로 시키죠 왜 이렇게 못 싸워 야 사윤수 뭐해 왜 이렇게 못 싸워 아니 빼 빼 빼 빼 아 이걸 내 탈한다고? 천천히 천천히 아니 사윤수 방법이 안써 아니 점사를 했는데 영호가 점사를 했는데 어?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섯 시에서도 병력을 뽑고있어 아니 시 또는 내 탈한 병력 돌려 병력 돌려 암마랑 내줘도 되니까 병력 돌려 야 암마랑 버려 암마랑 버려 버려 12시 리콜 12시 리콜 가능해 오케이 리콜 리콜 때려 그럼 어? 오케이 다섯 시에서도 병력있다 다섯 시에서도 병력있다 오케이 다섯 시 병이 형님 신경쓰세요 저 본질 병을 신경쓸게요 오케이 내가 내가 오케이 영호 멀티만 안준다는 마인드 할거야 우리 다 먹고 아씨 이거 이거 써 리콜을 리콜 안 돼 리콜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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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걸었어 내가 본질 병력시가 쓸게 오케이 이거 아직 괜찮아 어디가 나 이제 이맥이라서 뭐 못먹어 이거 12시에 리콜 안 돼? 잘 쓰면 돼 아 침착해 리콜 굳이 안해도 돼 굳이 안해도 돼 자 방어적으로 활짝하면 돌려 이거 뭐야 이거 얼리기 오케이 누웠어 얼리기 좋았다 야 우리 이맥이야 야 우리 야 근데 병력이 왜 이렇게 작냐 프로브가 많은거 같애 병력 아니 병력 많아 지금 내가 본질꺼 내가 신경쓸게 아니 본질꺼 내가 신경쓸게 어 본진명령 사용해줘 봉준아 본진명령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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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가 신경쓸게 어 본진명령 나와 본진명령 나와 이거 소모전 해줘야돼 소모전 안마단 먹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천천히 하면 된다 5시에서도 질러짓다 심타게 심타게 급할 필요없어 5시도 질러짓다 5시도 질러짓다 내가 신경쓸게 심타게 심타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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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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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할때불로 쓰고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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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먹었다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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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어 지렸어 우린 진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다고 나이스 나이스 하나가 됐어 우리 하나가 됐어 호흡 좋았어 방금방 호흡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딱딱딱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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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투어네 맵투어네 아니 근데 이거 이긴 이긴 와중에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 운영이 좋았다 인정? 아니 내가 컨트롤이 좋았어 즐겨병이 하나 아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 운영이 제일 좋았어 아니 뭐 뭐 맵투어네 썩기네 맵 아무도 나가 아무도 나가 아냐아냐 어 투원하자 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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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 어? 오케이 투원 인정 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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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경수가 투원가라고 투원가는거야 뭐? 야! 야 썩기까 썩기 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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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밑에 채팅봐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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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직 끝난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흥분하지마 절대 나 일단 상대 멘탈 좀 부수게 하고 올게 병느낀거 같은데 용어? 잠시만 아 용어도 한 명 주라구요? 용어야 너 한 명 줄게 그건 꼬마리사할게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잉 영어 한 명 준다고? 가자 쓸려 야 올라와 올라와 올라야돼 아 올라와 마음 가다듬고 어떤 그림 그릴지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냥 막 하면 안돼 오케이 어 어 기름도 안써 그냥 한다는 마인드네 오케이 1대1이다 진짜 우리 먹을 수 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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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야 베이스 오케이 이건 안규수가 하드캐리 아이아이다 아이아 요마바바르크지 이만어두어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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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일 있어? 아냐아냐아냐 우리 우리 속보 들어왔어 속보 들어왔어 우리 우리 손가락 다 합치면 30개래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거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이야 아 잠시봐 이거 팜 형님 이거 역사에 남는다 형님 어 어 어 어 방금 다 다른 플랫폼에서 터진거에요? 왜 왜 왜 왜 왜 아니 왜왜 아니 왜 그러세요 저 팜이에요 형님 왜 예 왜 아니 아닌데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아 아니죠 아 나 방금 아무 말도 안했는데 왜 아 아닙니다 형님 예 아 나 아무 말도 안했어 방금 아 네 교수님 본업에 본업에 집중해주세요 교수님 아 아니 방금 본기가 방금 이상한 말했어 아 아 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물어본거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했어 진짜 아무 말도 안했어 진짜 질까기 아니 그게 아니라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본거잖아요 아니 우리 진짜 집중해야돼 봉준아 예예예 오케오케 오케오케 이 항정기가 나중에 후세에 우리의 이름을 떨칠 수가 있는거야 아 아프리카 역사 오케 맞지 아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오케오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집중해서 이기자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장난치지마 진짜 웃기려고 하는 순간 그냥 지는거야 나 완전식 다큐야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근데 교수님 아까 전에 드라군 한부대씩 컨트롤하는거 좋았어요 좀 약간 소몰이하는거 좋았어 벌처몰이 아 나 쌌어 야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게 그거야 셔틀질럿으로 그거 첫타 탱크 한 일곱마리 잡은거 그거 그때 막탱한거야 아 그때 판단 좋았어 그때 판단 인정 어 판단 인정 판단 인정 어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어 판단 인정 진짜 그때 판단 인정 오케 진짜 그걸로 그것 때문에 이긴거 맞아 형님 제 그림대로 가면 되요 이것도? 어 아 형이 그려 형이 그려 오케 오케 큰그림 내가 그릴게 어 진간아 잘하고 있어 질럭 내가 할게 형 질럭 컨트롤 안좋았어요 제가 할게 형님 어 어 어 아니 형 질럭 컨트롤 별로 안좋았어요 제가 할게 어 저 질럭은 서치 서치 겸이야 서치 겸겸사겸사 무리하지 말고 아 무리안할게 무리안할게 오케 형 나오는 드라군 해주세요 나오는 드라군 오케 오케 천천히 천천히 바로 브리핑 바로 브리핑 해줘 바로 브리핑 손조치 후 보고 안돼 손 보고 후 조치해야돼 어 다 군대 갔다 왔잖아 다 군대 갔다 왔잖아 오케 어떤 군대인지 말해줘 오케 소통이 제일 중요해 소통이 제일 중요해 소통이 제일 중요해 소통이 제일 중요해 어 맞아 맞아 드라군 바로 한마리 나왔구요 드라군 오케 왔어 왔어 열한시 왔어 열한시 열한시 두 마리 공준이 컨트롤 좋다 아 오케 이거 무리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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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나 온 드라군 간다 오케 와서 와서 조지자 와서 조지자 어 온다 온다이 전우조 형 형이랑 나랑 전우조야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가는거야 근데 이거 오케 마린 네 갠데 그냥 들어가 나도 야 무리할 필요가 있나 무리할 필요가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SSB 서치 저거 드라군으로 끊어주세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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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거 좋았다 저거 무리하지 말고 추가 서치만 안오게 형 질러시라 드라군 형이 컨트롤하세요 저거 드라 드라군 두 개 개로 할게요 사업다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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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기니기만 하면 돼 오케이 나이스 잡았어 SSB 잡았어 오케 안들기니깐만 오케 내가 그 드라군 두 개 컨트롤할게 뒤에 드라군 두 개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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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기기만 하면 돼 안들기기만 하면 돼 사업다크 좋아 사업다크 자 심호흡 살짝 해주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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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나온다 이거 근데 한명이 잡아야 돼 봉준아 니가 컨트롤해 이거 아 형이 질러 컨트롤해 그러면 내가 드라군 갈게 내가 질러만 오케오케 내가 질러만 컨트롤할게 오케 무리하지 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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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팀은 크게 호흡해줘 오케 오오 큐택이야 큐택이야 꾹 빼 쭉 빼 쭉 빼 쭉 빼 질러 쭉 빼 질러 쭉 빼 어 쭉 빼 쭉 빼 어 쭉 빼 쭉 빼 다크 두 마리 찍고있다 천천히 하면 된다 오케 Os taxi 다크 두 마리 찍고있다 오케 침착하게 쭉 빼 쭉 빼서 막어 봉준아 다다라곤 나왔잖아 어 모조라 오케이 오케이 쭉 빼 쭉 빼 컨트롤 컨트롤이 중요하다 딜러 싸워줄 때 말해줘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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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투다크 거의 다 나왔다 오케이 못하겠으면 올라가 못하겠으면 올라가 다크 나왔어 다크 나왔어 다크 다크 컨트롤 해 다크 컨트롤 해 나이스 다크 좋았다 좋았다 와 나이스 나 나 오케이 다크 가는 오케이 오케이 위로 해서 위로 딱 붙어서 그렇지 그렇지 안겨서 좋았어 잘하고 있어 나이트 나이트 승현아 너는 개인하면 보기만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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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다크 형 안 돼 그래 있었어 있었어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심지하게 심지하게 흥분하지마 영호드심 많이 가난하다 오케이 트리플 뭐가 되니까 바로 아닌가 바로 트리플 트리플 판단 승현아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법으로 가면 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방금 너무 좋았다 진짜로 역대방 너무 좋았어 다크 인정 아직까지 경기 끝난거 아니야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역사에 남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승현은 잘하고 있고 봉진은 지금 잘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 벌처가 올거 같아 대기 대기 여기 숨어있어 숨어있어 오케이 그런 움직임 좋다 그런 움직임 좋다 숨어있어 숨어있어 오케이 저건 움직임 좋아 승현이 활성을 잘 시키고 있는거 좋아 오케이 모두 좋아해요 교수님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승리의 냄새가 스무수므로 올라온다 침착하기만 하자 승리 냄새한다 하지만 그 승리 냄새에 좌우조치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 인정 이거 내가 봤을땐 벌쳐도 안오는거 보니까 존나 안정적이게 어 트리플 먹으려고 하는거 같다 어 맞아 맞아 다크 드랍 베리하고 막 이러고 있을거야 아마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야돼 명호가 절대로 후방 가려고 안할거야 좀 전에 판에 하면 되었거든 그건 몰라 그건 몰라 후방 갈수도 있어 후방 갈수도 있어 어 그거 배제하면 안돼 배제하면 안돼 옵조바 내가 보낼게 정찰 오케이 내가 옵조바 한마리 나갔고 칭찬할게 승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운영 좋아좋아 봉준아 나는 지금 현재 옵조바랑 닭 한마리만 컨트롤하고 있어 오케이 나머지 드라곤 오케이 인정 나 온다 온다 벌쳐 온다 뭐야 이거 뭐야 벌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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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크 붙여 일단 다크 붙여 칭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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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싸우면 안돼 최대한 시간 끌어야돼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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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기 직전까지 시간 끌어야돼 내가 컨트롤 컨트롤 할게 공진이 드라곤 컨트롤 밑에 드라곤 컨트롤 해줘 밑에 칭찬하게 칭찬하게 칭찬하게ён 칭찬하게 컨트롤께 오케이 뭐야 하나둘씩 나고 가야지 싸워 야 뭐냐 아니 이게 이렇게 나오네 내가 아래쪽 드라그 잡을게 어 내가 위쪽 드라그 오케이 막팀하면 돼 이거 어 아름티러 넌제 아름 안 찍었네 아직까지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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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풀오브를 너무 많이 찍었어 왜냐면 내가 말했다시피 영호가 지금 후방관리라는 생각이 없고 지금 HP 쉬면서 타이밍으로 셨 거거든 그럴 때는 프로토스도 트리플 쨌 다음에 바로 풀오브 중지하고 팔게이트 드라발진 셔틀로 그냥 꽁 빼봐야 돼 그건 맞지 지금 풀오브가 너무 많이 풀오브가 너무 많았어 아니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컨트롤로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어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그거거든 그러니까 풀오브를 어느 정도 쉬면서 이거는 짜내면서 뻥복지로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야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아니 병력은 병력은 충분했는데? 아니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게 병력이 그 정면 싸움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 진짜로 그건 맞지 아니 발업이 이제 됐어 발업이 너무 늦다보니까 이거 지금 드라곤 셔틀질러스로 감당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 병력 자체가 아니 근데 이거 바람에서 막는 거 아니야 아이 바람에서 막는 게 아니라 이거 셔틀질러 드라곤으로 막아야되는 아니 근데 셔틀 드라곤 질러스로 막을려고 했는데 병력이 없었어 근데 그게 업적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시각 끌어졌었어야지 앞에서 시각 끌을 수밖에 못 끄는게 업저버가 그때 나왔어 업저버가 그때 나왔어 업저버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치 앞쪽으로 드라곤이 경주를 못하는 상황이었어 에? 업저버 두개 나와있었는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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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저버 업저버가 좀 늦었잖아 그래서 드라곤이 전진 매치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어 아니 아까 타이밍 딱 보니까 막을만한 병력인데 1,2,3,4,5 하고 가자더니 따로따로 가더만 아니 이거 지쳐봐 아니 한교수님 제가 리플 만들테니까 들어와 보세요 둘 다 오케오케 아니 리플을 같이 보보자 일단 방금 다시 잡아봐 일단 리플 한번 보자 일단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승현이랑 같이 보자 리플 한번 보자 이게 왜냐면 방금은 풀업을 중지하고 게이트를 확제해서 일단은 나오는 것부터 먼저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 맞긴 맞았었지 아니 근데 1,2,3,1,2,3,5 하고 딱 갔어야지 따로따로 갔어 근데 한번 보자 우리가 리플 한번 보자 그렇지 리플 한번 보고 일단 해야지 아 근데 방이 안 만들어진다 어? 왜? 아 안교수가 안교수님이 말해주세요 어? 안교수님이 만들어주세요 내가? 네 만들어줘요 라스트 디플레이 잠깐만 안 만들어지죠 만들어볼게 아 틴 리플은 리플 안 만들어진대 아 아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1,2,3 하는게 아 돼요? 서버와 연결이 끊겼어 어 안 돼 안 돼 아니 여러분들 1,2,3 그게 말이 안 돼 어차피 드라곤 밑에 3개 있었어 3개 밖에 없었어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금 같은 경우 있잖아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드라곤이 드라곤이 한 한 부대 두 마리 정도? 그 다음에 셔틀 사질럿이 이미 나와있는 상태였어야 되거든? 그치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후속타가 걸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1선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짜바리가 안 났었다는 거야 진짜 진지하게 방금 아니 아니 형님 아까까지는 운영 완벽하고 잘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아니 굳이 굳이 말을 하니까 하는 얘기야 아 그치 아 굳이 이렇게 요인을 찾으려면 그치 아니 승현이 니가 못했다는게 아니라 그치 굳이 사업 다크를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됐나 이 생각을 하는거지 아 그러네 나는 근데 그게 좀 약간 서운하다 그니까 어떤거냐면 왜 방금 갑작스럽게 뜬금포로 본진 아둔을 갖다가 가게 되었는지 아 아 아둔 서치도 안되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 타이밍에 그 막말로 아니 그니까 토스가 잡았어도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어 아니 근데 중요한건 이게 다크로 막아도 정말 유리할게 없었지 유리한게 하나도 없었어 멀티도 없었지 멀티 없었지 마인에 쪼여져서 드라곤 빡빡 못가지 그렇지 뭐 유리한게 하나도 없어 옵저버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심하네 아니 아니 승현이 니가 못했다는게 아니야 아니 그니까 요인을 찾자면 이말이지 요인을 찾자면 아니 그니까 왜냐면 바둑도 그렇고 모든게 초석이 중요한거거든 초석이 중요한데 지금 첫 돌을 갖다가 일단은 멀티를 먹기 전에 자원 확보하기 전에 다크를 가버리니까 가뜩이나 이제 영호같은 경우 자원 철적화에다가 안마당 좀 빨리 먹었잖아 우리가 이제 싸워먹고 이기긴 좀 거북하지 어 뭐라구요 맞지 어? 아니 형님 형님 아까 뭐야 서치 다 끊고 투게이트에서 다크템플러까지 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면서요 내가 말하는건 승현이 니가 못했다는건 아니야 진짜로 그니까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지 아니 런 안하셨어 런 안하셨어 런 안하셨어 아이고 아깝다 아쉽다 아쉽다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예예 형님 아 요거가 이겼습니다 형님 아 아 봉준이가 잘못했다고? 아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다같이 못한겁니다 예 패배했을때는 다같이 못한거고 그런겁니다 아니 무슨 무슨 말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시청자분중에 한분이 그렇게 새끼를 치길래 어 그러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아이 아 아 아이 근데 오늘 되게 재밌게 즐겁게 잘했어 아 아 아 내 앞에 아 봉준이가 드라군 컨트롤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 궁금하긴 하네 아이 아이 신현아 아이 그 얘기는 나도 할라그러다 참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봉준이가 드라군 컨트롤을 잘했을 상황을 2부가정법으로 상상해보니까 게임이 많이 달라졌을거 같아가지고 그렇지 그랬으면 사실상 태켄드라군으로 뭐 거의 뭐 뭐 우주 끝까지 밀수도 아 아 아 아 참 아 아니 그럼 1대1대1로 서든데스 가실래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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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계속 왜 실력을 왜 이렇게 퍼머 하시죠? 320 아 아 evident supuesto 이게 이게 muk 에 아